이게 무슨 7성급 호텔이에요. 화장실. 어머, 어머, 어머. 와, 진짜, 진짜 호텔. 아니, 저 욕조가. 진짜 호텔 같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호텔이에요. 화장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좀. 아, 이렇게 해별을 봐도 쑥 내려가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거 사용해요? 네. 한 번 쓰면 엄청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예쁘긴 한데. 내가 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안방인데. 이게 안방이에요?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저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저거 뭐지? 저 부부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와 부부 사진이 너무 예쁘죠. 어머, 어머. 와, 이런 느낌이다. 이분들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 진짜. 어머, 안방에서.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게 보는 거예요? 네. 오늘의 날씨를? 네. 뉴스로 안 보고. 평생 뉴스로만 봤는데. 오늘의 날씨를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집.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도시 형태여서요. 북도를 따라 들어가면. 이쪽이 작은 방이고. 이게 작은 방이에요? 네. 오픈데이 있어요. 오픈데이. 손님 와서 주무셔도 되고. 좀 크게 열어서 공간 크게 막 뛰어놀고 다녔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손님 방에서 바라본, 오픈데이 있는 방에서 바라본. 그러면 이 문은 이 도움. 네, 슬라이딩 도움입니다. 그냥 닫습니다. 두 개로 돼 있어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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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드려. 다시. 다시. 다시.